자 나우가 10-22 메이직스 웬스데이 도타정 텐트 자 여기 마이 텐트 레인으로 왔고 삼성이다 나한테 돌리시 하려고? 어? 돌리션? 자 여기 국격을 높인다 국격을 높이려면 같은 사람으로 돌리시면 되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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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격을 높이려면 그냥 케이스라고 트인티버스 여기 지금 레인이 와이어 샤워 여기 지금 오버디얼 컨벤셜 뱅크 대어리집 유럽 인어 빌딩 디스조 월드뱅크 뭐 트래픽이 있는데 블랙 아프리카 짜막 같은 모습을 메시칸에 쓰면 여기가 블락이 되고 블락이 되고 파링을 하고 노화이죠 블랙 아프리카 짜막 같은 모습을 메시칸에 쓰면 저는 휴먼이 캐나 핸들이에요 블랙 아프리카 짜막 같은 모습을 메시칸에 쓰면 아우더머 컨트롤이 남 fluid 유세에 봐바 ứer에 봐바 신스에브 앰브립한 노아이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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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알버림 Hessen 노아이드아 에이아이오시티닷플로우젤씨 코미네칸저널 설치해주세요 우리 코리안들 오마이갓으로 슬라이잖아 스틸터준농과 스틸터준농 우리 코리안들 코미네칸저널 설치해주세요 알비레타 PCY1651 우리 코리안들 봐봐 하일리트 랜드 하일리트 퀴즈 우리 코리안들 스틸터준농 약속고잉원 노아이지 오 마이갓으로 슬라이잖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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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구청 스티링 스트레칭을 다 하니깐 국경을 높인다 아니면 나같은 사람은 모른척을 해 한국의 국정원은 일본 정부기관 소속인가 나같은 사람은 모른척을 해 얼른 모니카 바꿔오라고 한국 국정원도 깜둥이하고 모세렘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찍을 못쓰나 그러는 것 같아 노벨평화상 이래서 아프리칸 깜둥이들한테 복종을 해지된다 김대중의 노벨평화상 명예를 위해서 그러고 있어 내가 보니까 그러는 것 같은데 찍을 못쓰는데 한국사람들 한국사람들에게는 우스케하는데 블랙아프리카 짜마카다 모세메시칸 한국사람들에게는 우스케하러 자기들 하수인줄 알았는데 마이 세이프티 시스템 퍼스트 노니카 날비 컨설리에서 갖고오고 삼성에서는 나한테 그 한번 도리 좀 해라 일본 영사의 버리다 머리를 고쳐 놓은 찌릿바 진영은 국격을 높이는 의미에서 유럽이난빌리 오베이한 트위티 퍼스트 캐스트리 소테랜드카프트 와이드공화시키스 도리 좀 하고 어? 한국 국정원들. 국정원은 그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국정원이냐 도대체. 어? 기가 막혀서 말이 안나와.